일본 도쿄 쇼핑가의 한 명품식의 매장에서 10억 원어치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. 복면을 쓴 강도단의 모습을 보고 시민들은 영화 촬영을 하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. 체포된 강도들은 모두 10대들이었습니다. 장동건 기자입니다. 흰 복면과 검은 옷차림을 한 강도들이 진열장을 마구 깨부숩니다. 가방에 금품을 쓸어 담더니 황급히 차량을 타고 달아납니다.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 15분쯤 도쿄의 번화가 긴자 한복판에서 3인조 복면 강도단은 명품식의 매장 점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시계를 포함한 상품 100여 점을 갖고 달아났습니다. 이들이 훔친 물건의 시가는 우리 돈으로 10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목격자들은 영화 촬영이 있는 줄 알았다며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바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강도들이 도주할 때 쓴 렌터카를 추적해 사건 현장에서 약 3km 떨어진 주택가에서 범행에 가담한 4명을 체포했습니다. 붙잡힌 4명은 모두 10대 남성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범행을 공모한 일당이 총 5명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 1명의 행방을 쫓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. MBC 뉴스 장동건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